컴퓨터는 반복적인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. 반복적인 일을 할 때 실수하지 않고요. 지루해하지도 않습니다. 반복적인 일을 컴퓨터에게 맡길 수 있다면 우리는 보다 인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.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 반복문과 함께 반드시 같이 다뤄야 되는 것이 있어요. 바로 리스트입니다. 리스트 안에는 여러 값들이 존재하죠. 이 값을 하나하나 꺼내서 반복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반복문과 리스트는 단짝이에요. 리스트 때문에 반복문에 존재의 의의가 생기고 반복문으로 인해서 리스트는 쓸모있는 데이터 타입이 되는 것입니다. 그 형식을 알아봅시다. 반복문에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.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포문이에요. 포문은 이렇게 사용합니다.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데이터는 리스트 안에 있습니다. 그래서 인이 이 자리에 옵니다. 포문은 반복이 실행될 때마다 리스트의 값들을 순차적으로 꺼내서 이 자리의 변수의 값으로 활당을 합니다. 저는 value라는 이름을 줬는데 저 이름은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. 그럼 이제 포문 안에 블럭에서 value의 값은 1이 출력되겠죠. 다음에는 2가 출력되고요. 다음에는 3이 출력됩니다. 그럼 이제 이 과정이 다 끝나게 되는 거죠. 쓸만하죠? 이제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? 써먹어야죠. 써먹어봅시다. 제가 미리 준비한 파일의 리스트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egoingbast.blackdue라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거죠.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. 그때 포문을 이용한다면 정말 쉽게 할 수 있어요. 포문은 포로 시작하고요. 그리고 in 뒤에는 리스트가 들어옵니다. 그리고 lin 앞에는 순차적으로 실행될 때마다 그 순서에 해당되는 원소가 들어오는 거예요. 저는 name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부터 이 블럭 안에서 name의 값은 각각의 그 순번에 해당되는 원소가 되는 겁니다. 자, 한번 해볼까요? name이라고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. 자, 여기 있는 이런 버튼을 클릭하면 또 실행도 쉽게 할 수 있어요. 자, 보시는 것처럼 egoingbast.blackdue가 실행됩니다. 즉,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실행이 된다. 원소가 1억 개라도 우리는 코드를 바꿀 건 하나도 없어요. 리스트만 바꿔주면 되겠죠. 자, 그럼 이걸 조금 더 실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이분들한테 편지를 한번 써볼게요. 자, 일단 인사드려야죠. hi, comma, 더하기, 더하기, 점, 한 칸 띄우고, bye, 더하기, name, 더하기, 점. 자, 그리고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? 실행하면 보시는 것처럼 세 명에게 편지를 보낼 수 있죠. 만약에 제가 이 뒤에다가 사람을 추가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? 밑에 있는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우리의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잘 돌아갑니다. 또 여기에 hi를 hello로 바꾸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편지를 보내려는 사람이 4명이건 1억 명이건 우리는 이 부분만 바꾸면 모든 내용이 다 한 번에 바뀌는 폭발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. 이것이 바로 반복문이에요. 대박이죠. 박수 축하합니다.